안녕하세요 종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좀 많은 분들이 질문했던 부분들이에요 명략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만의 기술이 완성이 되거나 타로에 뭔가 이런 카드가 익숙해진 후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이트에서 시작하는 게 좋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일단은 몇 가지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제 경험입니다 제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뭐 그리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광고도 아니고요 제 주관적이기도 하면서도 그렇지만 객관적이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사람들 보는 눈이 뭐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뭐 그렇게 변동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제 경험을 참고해서 그래서 시작하면 좋은 곳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단점까지 세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이 혹은 다른 사이트에서 내 생각까지 이렇게 왈가왈가 할 건 아니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추천 목록이 없는 사이트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물론 사용하진 않겠죠 그렇게 뭐 예유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추천저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뭐 그런 부분 참고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6위는 숨고예요 숨고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숨은 고수라 그러면서 뭐 TV에서도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처음에 제가 봤던 생각은 뭐 와 그래도 TV에 광고할 정도면 그래도 그렇게 작은 사이트는 아니구나 그리고 색깔이 녹색입니다 저랑 비슷하죠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일단은 좀 특이한 구조를 가져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등록을 하는 부분은 똑같아요 하지만 의뢰가 들어오면은 견적을 보내요 이게 유료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써야 돼요 네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초보자 분들한테는 조금 추천드리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뭐 게임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과금이 있고요 소과금이 있고요 과금이 있죠 내가 돈에 자본적으로 자본력이 괜찮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뭐 금액이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높지는 않아요 저는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 2만원 정도만 이렇게 했는데 2만원 다 써가니까 마지막에 이제 상담 하나가 와서 했는데 상담 하긴 했어요 근데 질이 좀 안 좋아서 합리적인 의심이 살짝 들더라고요 이 캐시가 다 떨어지니까 뭔가 이렇게 마지막에 상담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 사이트 내에서 이런 알바를 돌리나 이런 의심을 했는 부분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트 내에 있더라고요 알바를 절대 쓰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저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저만 있는 건 아니었다 이런 느낌도 살짝 들면서 조금은 운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그냥 이런 사이트가 있다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4주를 떠나서 프리랜스 분들이 모두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운세 4주 사이트만 이렇게 추천하는 순위는 아니에요 다른 사이트도 뭐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숨고페이라는 캐시를 사용해요 그래서 직거래는 불가능하고요 초보자 분들한테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어요 물론 사이트랑 이 개인이 같이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호의적일 수도 있겠죠 물론 수수료도 다 들겠죠 네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5위는 크몽이에요 크몽도 뭐 일단은 추천도 한 개 인지도 한 개 수익성 별 두 개입니다 아까 전에는 수익성도 별이 한 개였죠 이게 수익성이 한 개 더 높은 이유는 적어도 여기서는 돈을 지불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또 보도록 할게요 크몽은 노란색이죠 숨고랑 비슷한데 다른 점은 크몽은 4주나 상단 부분이 조금은 더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긴 좀 특이한 구조가 있습니다 상단 노출이 유료인 부분입니다 물론 후기 노출도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벌 수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초보자 분들이나 인지도가 적은 분들한테는 유리하진 않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는 부분은 인지도를 쌓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도 아까 전에 부분하고 비슷하죠 근데 조금 이제 사용하는 범위가 다른 거죠 저거는 이제 시작하는데 돈이 드는 거고 이거는 자신의 노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페이지를 돈 주고 사는 거죠 물론 가격은 일주일에 99,000원부터 99,000원까지 있어요 네 무튼 들어가서 보세요 왜냐하면 저는 구매는 해보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일주일부터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과연 상담을 한번 하는데 이건 제가 꼭 운세 관련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언가를 팔아서 만원을 벌어요 마진을 근데 월세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에요 그랬을 때 마진이 만원인데 100개를 팔아야지 한 달에 본전이에요 101개를 팔아야 이득이 남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은 계산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자기 사주가 재성이 조금은 불리한 작용을 하는 제다 신약의 키워드가 있다면은 네 크몽이랑 숨고를 추천드릴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쓰는 시점에서부터 이미 마이너스가 시작되고 시작하니 어려움이 많겠죠 손해를 본 경우가 많겠죠 거기다가 운세 관련 공부를 한다고 소비를 했다면은 금전적으로 더욱 불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특히나 크몽 같은 경우도 직거래가 불가능한 부분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크몽으로 종종 광고 아닌 광고를 이렇게 제휴를 들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봤을 때는 아 이게 사이트가 규모는 조금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상담으로 이어진 부분은 저는 없어요 금홍도 그렇기 때문에 뭐 별로 추천은 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존재합니다 수수료 한 10% 정도 돼요 아마 그럴 건데 제가 이거는 거래가 안 이루어져서 잘 모릅니다 금홍까지는 근데 써봤기 때문에 일단은 순위에 넣었고요 4위 카카오 오픈 채팅 추천도 1개 인지도 2개 수익성 1개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왜 웃냐면은 인지도는 높아졌어요 하여금 수익성이 내려갔죠 뭔가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은 카카오는 오픈 채팅으로 은근히 많이 연락이 와요 왜냐면 우리가 카카오는 많이 쓰죠 안 쓰는 사람 보기가 좀 힘들죠 물론 안 쓰는 사람은 있습니다 어쨌든 인지도는 높아요 얘가 하지만 특징은 대부분 무료 상담이며 성의가 없어요 진짜 이것도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처음엔 지웠는데 나중에는 얼마나 사이나 보려고 제가 모아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레전드 뭐 이런 걸로 웃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무료이며 성의가 없어요 어느 정도 하면은 질문을 엄청 이렇게 여러 사이 여러 명한테 동시에 이렇게 뿌리듯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상담을 많이 하다보면은 채팅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웃깁니다 그리고 돈을 예를 들어서 유료 상담이라고 하면은요 대답이 없거나 바로 나가버려요 그 정도로 성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보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재미나 이런 부분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멘탈이 강한 사람들한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주라고 해야 되는데 제발 만세력이라고 하지 마세요 특히나 카카오프 제팅은 왜 만세력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만세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세력 아니라고 처음에는 설명해 드렸는데 나중에는 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냥 대고 유료다 이러고 말아요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그냥 연습용으로 이렇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수익선 기대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정도는 상당히 좋은데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을 수도 있으니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해놓고 소소하게 연습하는 정도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만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오픈 제팅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1대1로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 같은 경우는 사용을 안 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단체를 하면 다른 사람이 나랑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 때문에 이것들이 질문도 섞일 수도 있고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좀 복잡해지고 내가 대답해 주는 것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게 섞이기 때문에 조금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단체 톡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아요 물론 뭐 그냥 침묵이라든지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나쁘진 않은데 조금 개인정보라든지 자신이 힘들어서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봅니다 뭐 무슨 말인지는 다 이해할 것 같죠 안되면은 댓글로 물어보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인지도가 어느 정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오픈 채팅이 그렇지만 장단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점은 무료이며 대화가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점이 되기도 하고 장점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은 수수료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픈 채팅 자체는 그냥 대화하거나 침묵을 조성한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분위기 때문에 수익성도 기대하기 어렵고 조금은 질문도 단순하고 심플하고 조금은 성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 3위는 네이버 지식인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같은 경우는 추천도는 별 3개 인지도는 별 2개 수익성은 별 하나입니다 종종 네이버는 과거부터 내공냠냠부터 다양한 사건 사고 레전드 유머들이 많은 부분이며 장수 사이트이기도 하죠 답변하는 부분은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수익성이 적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수익성은요 조금 허위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운세는 제외가 돼요 왜냐하면 인지도를 쌓는 부분에선 나쁘지 않고 엑스포트랑 연동하시면 상당히 좋아요 시너지가 엑스포트 제외하고 3위입니다 그랬을 때 종종 이벤트로 네이버 페이를 지급하기도 하고요 등급이 존재하니 소소하게 재밌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익은 직접적으로 적으나 간접적으로는 많다고 봅니다 홍보 겸으로는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종종 수익이 얼마다 2등급까지 가면 얼마까지 벌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냥 네이버 페이 말하는 거고요 이게 답변이 구체적이고 성인이 있다면은 상담까지로 들어가면서 상담에 대한 수익이 늘어나는 거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위는 유튜브입니다 현재 제가 주로 추천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영상이 올라가는 것도 유튜브예요 그랬을 때 추천도는 별 5개 인지도 별 5개 수익성은 별 3개입니다 유튜브는 대형 영상 플랫폼이며 당연하게도 인지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과거에는 영상 편집이 전문적이어야 됐고 어려웠지만 지금은 영상 편집 난이도도 조금 낮아지고요 음성도 전자음성 많아지고 다양한 부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직업을 막론하고 유튜브는 필요하다라고 써있지만 필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종종 내가 직업이 없는데 유튜브를 한다 이러면은 유튜브나 해볼까 이러면은 그건 좀 전 아니라고 반대하거든요 근데 자신의 이런 지식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확고되어 있으면은 전 추천드립니다 근데 남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하기 때문에 한다 특정 짓진 않을게요 남들이 하니까 한다는 거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어떠한 무언가가 이렇게 확고가 돼 있으면 하라는 말이죠 그랬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명략적인 부분이라든지 타로라든지 이것을 상담을 할 정도가 되거나 이 원리를 설명할 정도가 된다면 저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추천도와 인지도는 좋지만 수익 창출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자신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전문성이 있다면은 구독자 1000명은 충분히 물론 4000시간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광고 수익도 들어오니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이 광고 수익으로 내 생계를 이어나가려고 그러고 이러면은 좀 그건 어렵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유튜브도 그렇고 사회도 그래요 대부분의 자산이 상위에 많이 가지고 있죠 퍼센테이지는 그죠 상위 1%가 90% 이상의 자본을 가지고 있듯이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위쪽에서 많은 조회수와 많은 수익을 냅니다 반대로 밑에 쪽은 어렵죠 그거는 어느 생태계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할 게 없는데 유튜브나 해볼까 이러면 하지 마시고요 전문성이 있는 상태에서는 하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하실 때는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정도 운세 관련 영상이 다 올라가면 유튜브에 관한 설명도 하고 싶은데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위는 네이버 엑스퍼트입니다 제가 주로 많이 쓰는 사이트죠 추천도는 별 4개 인지도 별 3개 수익성 별 5개입니다 조금은 유튜브보다 적은 것도 있고요 유튜브보다 많은 것도 있네요 별이 일단은 네이버 엑스퍼트는 지식인 상위 버전이죠 제가 추천 영상도 종종 만들었고요 이벤트도 대형 플랫폼답게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종종 쿠폰도 많이 지급할 때도 있었고요 초기에 많이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접근했던 분들은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거엔 식물신 등급이 있어야 됐었기 때문에 난이도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은 낮아지고 낮아져서 상당히 낮아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반대로 레드오션이 됐겠죠 그때 블루오션이었다면 그 때문에 상담하기 편한 사이트입니다 물론 타 사이트에 비해서 수수료가 낮은 부분도 장점이긴 해요 하지만 소속사를 끼고 들어가면 소속사마다 수수료가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속사가 이렇게 폐지되는 부분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엑스포트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식인하고 연동해서 하시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거 보고 이거 보다가 중간에 영상 끊었 분들은 못 봤겠죠 0위는 추천도 별 5개 인지도 별 1개 수익성 별 5개입니다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그냥 직거래죠 문자 전화 혹은 대면 상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화 상담은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사이트는 아니에요 특정 사이트 거쳐서 이렇게 하는 상담은 전부 다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 아니에요 직거래입니다 말 그대로 가장 좋은 거는 뭐 직거래죠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질문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가능해요 왜냐면은 중개 수수료가 없죠 그리고 상담자는 마찬가지로 수수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같은 부분 세금 관련 부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반대로 엑스포트까지는 이거 전부 다 잡히거든요 매출로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물론 뭐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면 되죠 근데 5월에나 뭐 이렇게 세금 내는 달에 세금 내는 거 보면은 속쓰릴 겁니다 물론 뭐 월별로 나간 세금에서도 상당히 속이 아플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수수료가 이만큼이 나간다 종종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차라리 가게를 하나 내서 월세를 주는 게 더 싸게 찍혔을 수도 있겠다 직거래를 현금 받았을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정도로 우리가 앞에서 보는 거와 다르게 세금을 상당히 많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트가 중요하죠 어떤 사이트가 세금을 1% 2%가 수수료가 1% 2%가 엄청 커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쌓인 후에는 이렇게 직거래 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랬을 때 단점은 인지도가 쌓기가 어렵다는 단점은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한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무슨 부분이냐면요 내가 상담을 잘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홍보를 안 해도 알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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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인지도는 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활용할 수만 있다면은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상담의 문제는 100% 카드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담이 늘면은 수수료는 대폭 증가한다 이건 방금 전에 설명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면은 직거래도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보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0순위라고 제가 따로 논외로 배제를 해놓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초보자 추천 사이트라고 했는데 직거래를 추천하는 건 너무 말이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0순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좋다고 봅니다 반대로요 제가 나쁜 예를 들어볼게요 특히나 재단 신약들이 많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뒤에 진입하신 분들 특히나 예를 들어서 뭐 엑스포트 같은 경우에 조금 괜찮다고 생각해서 뒤에서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이제 허위 상담을 늘려서 이제 상단에 노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대부분 얼마 못 가서 투자하는 건 돈 안 돌려줘요 어떤 사이트든지 간에 그 자체가 합법적인 부분이 아니잖아요 상담을 허유를 이렇게 해서 자기가 앞쪽으로 앞쪽으로 상담이 많으니까 내가 앞에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합법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몇천만원 투자해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손해 많이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저는 하지를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종종 그렇게 해서 돈을 써서 재물을 써서 명예를 좀 어떻게든 해보라는 분들이 있는데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말리진 않습니다 뭐 사이트 내에서 이렇게 제재가 들어오지 않는 한 물론 제재 다 들어가겠죠 제 경험상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한 부분은 없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봤고요 그렇게 했을 때 결말도 많이 봤어요 물론 자기가 이제 돈으로 돈을 버는 부분에서 이렇게 운용을 해서 뭐 잘 되면은 문제가 없을 텐데 대부분 안 좋은 쪽으로 결말이 나요 물론 이렇게 상담하는 질도 보면은 대충 서치가 되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좋은 얘기를 이렇게 전달 전달 하겠죠 안 좋은 얘기도 전달 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심한 경우는 네 신고가 아니라 고소고발까지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계정 달고 또 다른 계정으로 이렇게 하다가 또 걸리고 또 걸리고 그런 부분으로 제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상대하는 부분이다 보니 저는 난이도는 네 높은 편에 속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